럼 아 아 2 register 들려나eousness 뭐 오랜 간이 미니언 같기도 하고 으 지금 개음의 세트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달방 최초 뭔가 이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위로 보니까 으 자 오늘 살짝 들었는데 인테리어를 한답니다 와 어 발광을 이제 굉장히 많은 직업들을 이 체험해 보는 것 같아요 세형을 체험을 장 저는 많이 해봤어요 저도 인테리어는 되게 많이 해봤죠 이 기아 졸업 같은 건 하여 가지고 저렇게 같은 건 다 해봤죠? 웬만한 건 다 해봤죠? 많이 해봤죠? 오늘 달라나방타는 인테리어 체험입니다. 윤경이랑 진영이 하셨죠? 그렇죠. 우리 맘라인들이 하셨어요. 맘라인들이 하셨어요. 맘라인들이 하셨어요. 맘라인들이 하셨어요. 제가 이거 촬영 전에 듣기로는 진영이 막 자기가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벽에 페인트로 분홍색을 싹 다 발라. 이따 거기서부터가 아,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렇게 아, 진영 팀이면 쉽지 않겠네요. 아휴... 그게 집입니까? 아휴... 지금 한순신 사람들 제가 잘 기억해뒀습니다. 자, 가고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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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혁 씨 고르겠습니다. 재혁 씨 고르겠습니다. 재혁 씨 고르겠습니다. 아휴... 아, 말이 시가 되는구나. 아, 나는 정국이 오케이. 아, 너무 슬퍼진다. 왜냐하면 셀프 인테리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노동이... 이게 노동이... 노동이... 노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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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만 기가 막히거든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자, 저는... 저는... 다시덕기 하죠. 저는... 다시덕기 하죠. 다시덕기 하죠. 다시덕기 하죠. 초점이 없어요. 자, 제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형, 이해하지? 맞아요. 이야기해 주세요. 남준이 형은요? 남준이 형은요? 태형이는요? 저는요? 자, 각자 본인 어필드로 한번 해보세요. 알았어. 핑크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 뭐... 핑크방 좋죠. 핑크방 좋죠. 좋아요, 그럼 남준이. 좋아요, 그럼 남준이. 좋아요, 그럼 남준이. 뭐 핑크색 나쁘지 않지. 아, 그렇구나. 살았다. 난 지민이. 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마지막 한 명 더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데리고 가는 걸로. 태형이 감각적인데. 네, 데려와야 되는데. 저는 약간 개성파입니다. 아니, 나는 이제 태형이가 막 벽에 그림 그리고 있을 것 같아서 아, 막 그림 그려져. 아니에요, 태형이가. 가위바위보. 자, 태형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볼 때는 진짜 사람 많은 게 그 훨씬 더 힘들 거예요. 나단 벌써 컨셉 다 생각해놨어. 이렇게 세 명인가? 어. 깔끔한 거 딱 나오겠다. 그렇지? 에스톤 guess 개 성이 스니 해수 첫 번째 퀴즈로 가겠습니다. 바로 한다고. 낡고 오래된 아파트나 mate 잪 색 등을 새로운 구조로 바꾸어 주는 대부분 작업을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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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했다. 정국! 내가 먼저 했다. 진팀! 진팀! 슈가! 진팀! 이름... 아름 팀. 이름이 리모델링. 네, 맞아. 리모델링. 리모델링. 좋다. 재건축이라고 할 것 같다. 슈가 팀. 슈가 팀. 자, 다음. 스텝 찬수권이 걸려있는 문제에서... 오케이. 나름 이거 중요합니다. 성형의 뼈라는 의미로 지그재그 형으로 번갈아 방향을... 슈가. 슈가. 헤링본. 정국. 정성뼈. 또 본이 뼈죠, 뼈. 자, 세 번째 문제. 천장과 벽 사이의 마감을 구분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RM. 몰딩. 정답. 근데 RM 아니죠, 슈가. 슈가 팀. 어, 근데 RM 아니죠, 슈가. 슈가 팀. 슈가 팀. 슈가 팀. 슈가 팀. 몰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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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레받이 한 번 했다. 저의 이게 루스 할머니예요. 제가 이게 바로 센스. 네. 자, 네 번째. 디자인된 벽으로... 패브릭 파일 우드 등으로 장식된 벽을... 슈가 팀. 슈가 팀. 슈가 팀. 슈가. 아, 그게 무슨 톤이냐? 하나. 우드톤. 땡. 진짜 팀. 아트홀. 아트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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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박이야, 남준이. 아트홀. 아, 몰딩. 뭐? 뭐라고? 아트홀. 아트홀? 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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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팀. 진 팀. 진 팀. 진 팀. 포사링. 아, 아닌가 보다. 아, 포사링이 아닌가. 포사링이 아닌가. 포사링이 아니고 그... 유광 타일? 형, 타일이래. 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유광 타일 아니야? 무슨 타일이야, 그게? 유광 타일 아니야? 진 팀. 세라믹? 세라믹이 그거잖아. 아니, 다시 문제를 다시 한 번 해. 유광 느낌의 매끈한 타일로 세련된 느낌의 바닥재 타일을 무엇인가? 뷔. 슈가. 아, 진 팀. 슈가. 슈가가 먼저였어요? 그대로. 바다 먹으려나? 몰라. 몰라. 모노타일. 모노타일. 모노타일 아닙니다. 모르겠다. 적극 모노타일. 오빠 강납타일. 모르겠다. 모노타일. 뭔데? 한 글자 힌트. 폴. 폴. 슈가. 슈가. 폴 세린 타일. 아닙니다. 폴?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폴은 폴리싱 밖에 없대. 폴리싱 밖에 없대. 폴리싱 밖에 없대. 폴리싱. 진 팀. 폴리싱 타일. 정의다. 맞다. 맞다. 역시 리더구다. 역시 마트 형. 나 전혀 모르겠는데. 폴리싱 타일. 폴리싱 타일. 폴리싱 타일 두 개지. 맞아. 석진아. 어떻게 하니? 되게 명석해 보였어. 와. 카페나 상점에서 주로 사용되는 도어 형태로 아스토디언의 주름처럼 접히는 형태의 도어를 무엇인가요? 이게 정확한 그. 이렇게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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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드르륵 아니였어? 슈가. 슈가. 저비싱 문. 뭐 한글로 하면. 폴리싱 도어. 폴리싱 도어. 폴리싱 도어. 슈가. 진 팀. 폴리싱 도어. 폴리싱 도어. 빨랐다. 바다 밖에 자라야 되네. 바다 오니까 중요하네. 슈가. 슈가. 폴리싱 도어.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돌출된 형태로 바다 구조물. 바다 구조물. 흔히 아파트나. 진. 진. 빨랐어? 네. 테라스. 슈가. 베란다. 진. 네. 발코니. 아파트 베란다. 불가능. 그렇죠, 네. 발코니. 배란다. 이시가 동의할 것 같아. 베란다랑 다르다. 난 ела. 크로니. 스태프. 오케이. 네. 아, 맞습니다. 오케이. ê, 좋습니다. 손장이나 벽에 반사시킨 빛이 눈에 들어오는 조명 방식을 진! 오? 간접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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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멋있어. 우리 테이블 게 멋있어. 왜? 왜? 뭐야? 둘 다 왜 나와? 확실히 관심이 있어야 되네. 건물이나 공간의 벽 안에 내장된 독박이 가구를 뭐라고 부를까요? 독박이 가구? 독박이 가구 아니야? 근데 기본 옵션 맞아요. 옵션은 다 들어가야 돼. 아,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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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있잖아. 아, 그거 있잖아. 아, 그거 있잖아. 야, 이거! 근데 기분이 아니야? 맞아요. 그게 뭐지? 그게 뭐지? 아, 슈가! 슈가! 빙트인 빙트인 아, 빙트인 내가 그걸 말했어! 내가 그걸 말했어! 빙트인 빙트인 아, 이거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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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이잖아, 이러면서. 맞아, 맞아. 오케이. 되게 현란했어, 완전. 마이크 잭스 같았어. 오케이, 오케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벽지로 종이 위로 PVC 코팅을 한 벽지를 뭐라고 부를까요? 슈가, 슈가, 실크 벽지. 실크 벽지, 실크 벽지. 실크 벽지, 실크 벽지. 실크 벽지. 약간 약간 반짝반짝 펄드가 있는 거 있어. 형, 희망으로 제일 전략이에요. 양쪽 팀이 지금 5대5라서 야, 대박이다. 오, 팀 잘 나아졌다, 뭔가. 자강, 자강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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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난이도 올려보세요, 한번 이거. 둘이 붙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쪽에서 쓰이는 방식으로. 유럽도 윤경 강한데. 저기에 프레임을. 슈가, 웨인 스쿼틴. 네? 오케이! 뭐야? 뭐야? 뭐라고요? 형, 이게 프레임 딱 나오자마자 바로 웨인 스쿼틴. 난 벽밖에 못 들었어. 뭔 스쿼틴? 웨인 스쿼틴? 뭐? 웨인 스쿼틴. 이렇게 벽에 이렇게 프레임 네모나게 많이 올리잖아요. 오케이.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난 전혀 몰라. 제가 이긴 건가요? 네. 와, 대단하다. 와, 귀엽다. 아, 이거 문제 몇 개 없어요? 재미있는데? 웨인 스쿼틴 멋있는데? 네 개 있으면 그냥 끝날게요.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너무 빨리 지나서. 정면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을. 슈가, 슈가, 걸레마지. 정답. 걸레마지. 와, 진짜 참여. 와, 진짜 참여. 분도 마신 거야? 여기 밑에 이렇게 깔려있는 걸레마지. 요즘 없는데도 없애는게 주세죠? 와, 그 남짓도 되다.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거 하다보니. 나 셀프인티를 많이 썼어. 하다보니까. 나 작업실을 많이 공사하고 그랬어. 벽을 세워 공간을 분리. 가벼워. 네. 와. 자, 두 분장을 부분적으로 움푹 팔게. 오믈려, 오믈려. 오믈려. 우와, 지금 대단하다. 어떻게 맞혀? 우리 잠시 다른 멤버 생각할 시간이라도 좀 주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안 맞혀줄 테니까. 나와서 맞혀. 한번. 아까 나왔던 문제인데 정답을 맞혀 보세요. 아까 나왔던. 벽에 프레임을 덧대어 표현한 것으로 페인팅된 벽 위에. 밖에 나왔더라고. 아까 그거. 그거. 북유럽. 유럽. 내가 아는 프레임이 침대 프레임 밖에 없는데. 아까 나왔다고? 응. 치유가 형이 맞힌 거잖아. 뭐야? 순식간에 지나가서 이게 나오는지도 몰라. 이게 윤기 형이 1초 만에 맞혀. 정답. 형, 잠시만. 잠시만. 뭐라고요? 프레임을 덧대어 표현한 것으로 페인팅된 벽 위에 프레임 형들의 볼링 헨드카롤. 들어도 뭔지 모르겠다. 이제 시작하시죠. 인테리어 하시자. 정답은? 웨인 스코팅. 웨인 스코팅이야. 유럽에서. 웨인 스코팅. 웨인 스코팅. 여기. 나 이렇게 오는 형. 음악 한 이후로 되게 달라 보인다고 하죠. 형, 건축설가사가 꿈이었잖아. 형, 형, 형이 스페인도 갈라했었어요. 형이 스페인도 갈라 했었어요. 자기 건축물 되게 관심 많다고 하죠. 온다. 저거? 저거? 이거 뭐야 이거 예 나의 면 수 같은 게 대사 이제 삐의 적을 독서다 그래 으 으 이거 테이블 이네요 으 으 또 참고로 나 진짜 도입 잘한다 예 안식해 주세요 그리고 바닥 가면 되는 거야 이걸로 뭐 그레이 같은 아 그래요 연연 그레이 하던가 뭐 으 아 이번에 저희 집 인테리어 해주신 분이시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인데요 아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인데요 아 아 아 예심이 하겠습니라 잠깐 착하게 됐습니다 번쩍에 붙여야 돼요 이거를 끝에 봐봐 요요 여기 방문을 붙여야 되죠 이게 테인트 칠 이렇게 할 거 아냐 그래서 튀지 말라고 원래 저 테이프다 이번에 봉지 달린 거에요 뭐야 어 보양을 해야 돼 여기 라인 딱 맞춰서 어 요게 딱 해놓고 양박 7회 그 다음 떼 버리면 완전 어 찢어져 근데 여기 여기 가운데 한 명만 할까 강화 4 자 내가 붙이고 있을 테니까 뭔가 좀 딴 거를 하고 있거나 조립 해볼까 어 조립 같은 거 그 스스로 으 으 으 으 야, 이게 테이블인가 봐. 야, 이게 테이블인가 봐. 이게 테이블. 테이블 두 개야? 이게 뭐지? 뭘까, 이게? 이건 뭐지? 태형아, 너 가구조립이야 페인트 할래. 저 페인트야. 형은요? 그래, 그럼 내가 가구조립하자. 그, 진영이랑 저랑 가구로 하시죠. 그래. 호박, 페인트 해보내봐야 해. 오케이, 페인트 해봤잖아. 아, 이거 리얼이야. 해보내봐야 해, 해보내봐. 가자. 야, 뭐, 뭘로 껴야되냐? 이런 거 껴야될 것 같은데? 페인트 안 해야돼? 이렇게 할래요? 야, 누가 오른쪽 두 개 꼈어. 형, 다크... 나 아니에요. 야, 누가 오른쪽 두 개 꼈어. 형, 다크... 나 아니에요. 오, 나야, 나야, 나야. 다크블루를 대명으로 다 칠해요. 그리고 한 면을 노란색으로 그냥 포인트 주는 게 더 나지 않아요? 어떻게, 어떻게 포인트 줘요? 예를 들면, 다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 아, 약간 포인트를 그렇게 주자고? 그러면 일단 다크블루 다 칠해봐. 다크블루 다 칠하고, 노란색 부분만 이렇게. 오, 비! 오, 진짜 괜찮을 것 같아? 태현, 태현이 의견을 받자. 나, 나 존중해, 존중해. 나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 이게 의자 아니에요? 이거 의자 한 것 같고. 까봐. 의자부터 하자, 간단한 것부터. 일단 형, 의자 하세요. 저 다른 거 하고 있을게요. 그렇죠,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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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이런 거 맞아요? 오, 야, 야. 껄죽하다, 껄죽해. 어휴, 교속팀 잘 되갑니까? 어휴, 교속팀 잘 되갑니까? 뭐라고요? 잘 되가요? 뭐 안 했는데요? 아직 뭐 한 게 없어, 우리. 어? 아... 맞아, 맞아. 저기 윤기 형 거 보니까 저거 생각난다. 테이핑 해야 되는데. 아닌가? 맞나? 근데 테이핑 할 데가 없잖아요. 왜냐, 왜냐, 바닥, 바닥 이런 데. 아니, 어차피 타일, 어차피 위에 타일 깔 건데 할 필요가 없지. 아니, 어차피. 창문 같은 데 붙이시는 게 생길 것 같아. 아... 그치, 그치. 뭐야, 뭔가 잘못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 명석했어. 명석한 지적이었어. 야, 우리, 이거 틸일 것 같으니까 창문을 좀 해 보자. 야, 사다리 없냐? 자, 사다리 가져가. 아, 마스... 이 마스킹 테이프 깔끔하게 한 거 보소. tendencia 끝은 Es Creeds 성격이 떠오르는ission 아니겠지 Davis. 진심이에요. , supp reporters 진짜 쌓아물꾼 아니야? 네, ihm의 그게 인데, 리액션이었어. chili 군 даже 현글 콘치에 있잖아. бли이ировать... 그 뭐지? 어디 있어요? 응 아 이거구나 스탠딩미러 그래 일단 스탠딩미러부터 하자 가위나 이런 거 여기? 아 여기 있다 오우 야 이거 밀어도 꽤 복잡해 보이는데? 와 오랜만에 본다 이케야 아 이상한데 왜 남준아 뭐가 문제야? 나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형 끝났으니까 출동할게 아니 이게 맞는데 근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다 안 들어가 아니 드라이버를 들고 하지 왜 드라이버 없어요 이거 밖에 전동밖에 드라이버 없어요 이거 밖에 전동밖에 여기 있잖아 아 거기 있구나 아니 그걸 손으로 돌리면 당연히 안 들어갔지 안 들어갔지 여기 서명사가 손으로 돌렸어 내가 해볼게 난 좀 잡고 있어 봐 잡고 있어 아 아 이제 해봤고 네 이제 붙인 거 같지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거 뭐 뭐 해야 되지 않나? 형 그냥 하고 있어요? 응 오케이 어쩌마 태형아 모든 짓 다 낼 거야 좋아 태형아 느낌 좋아 발라 태형아 아이고 헷갈리네 아 벌써 힘들어 많이 힘들어 본다 형님 아 너 좀 테스트 좀 해 네? 테스트 좀 해 아 이거 이거 일단 만들긴 해야지 야 종구야 야 페인트 칩 좀 안 하고 싶냐? 괜찮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다시 하게 될 줄이야 진짜 왜 태형아 내가 위 공략할게 자 여기 해줘 하나 더 빼올게 재미있어? 재미있어? 친구들 재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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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하게 형아 형아 봐봐 오 진하게 이렇게 한 번씩 더 칠해주라 말이야 이렇게 이야 야 재형 좋다 재형 좋아 좋아 형 몇 번 페인트 해보 솜씨 재형 좋아 좋아 멋있어 형 봐봐 리드미컬하게 리드미컬 재형 강아지 재형 네가 제일 멋있어 와 야 재형 진짜 잘한다 너 진짜 레전드다 형은 철거 스포츠 퀄이 다 있는 것 아시죠? 형 차라리 페인팅을 해달라 하지? 아니 페인팅 거기다 끝났어 가구 하나를 제일 큰 가구 하나를 부탁해 그냥 어려워 보이네 소파? 어려워 보이네 응 소파 같은 거 해달라 하면 되겠다 응 소파 우리, 저 소파. 소파. 그래,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형, 가장 어려운 각으로 부탁하네. 이거, 이거 제일 큰 거. 좋아, 좋아, 좋아. 스태프 천재권 쓰겠습니다. 이거 제일 큰 거 뭐예요? 소파 부탁드립니다. 와, 저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쁜었을 걸로. 이게... 맞는데. 아닌가? 이게 이렇게잖아. 뭐가 잘못된 거죠? 아, 바보. 아, 깜짝이야. 정말. 아, 바보. 사이에 넣는 거였는데. 안 맞아. 안 돼. 자, 일단. 고생했어요, 형. 다 끝냈고. 조금 더 페인팅은 다 같이 한번 확인해야 돼, 저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그럼 가구를 먼저 싹 다 해놓고. 나 진짜 속도 너무 느리다. 미안하다. 뭔가 이상한데? 어, 이해가 안 가네. 어, 이해가 안 가네. 어. 도와줘? 어, 아니에요. 이게 각도가... 됐다. 됐다. 됐나? 됐어. 됐나? 됐어. 이거 끼우는 거니? 뭐지? 뭐지? 야, 들어가. 오우. 오케이. 오케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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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색깔 이... 아따, 색깔 이쁘다. 아따, 색깔 이쁘다. 형. 전체적으로 먼저 하고 어. 저거 작은 거 있잖아요. 아, 그래? 저걸로 이제 빙구 부분만. 오케이, 일단 전체, 전체. 네, 전체만. 오케이. 아, 이 집게 바르면은 이게 다크블루가 되는구나. 어? 집게 바르면은... 근데 나는 이런, 이런, 이런 스크래시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 아, 그래? 네. 오, 저거 이쁜데? 어마어마하냐? 뭔가 막치라해진 것 같긴 한데 이쁘네. 뭔가 막치라해진 것 같긴 한데 이쁘네. 그쪽 얼마나 있었어? 와, 테이블 닫았네. 정광아, 지금 칠 때야? 자, 오늘... 멘트가 별로 없을 예정입니다. 이게 맞나? 이게 아닌 것... 정광아, 지금 칠 때야? tenderness, 딱. 아, 진짜... 뭐하는데 이거? 아, 난 뭔가 이게... 정광아, 이거... 정광아, 다크라이크가 된다. 정광아, 다크라이크가 된다. 정광아, 다크라이크가 된다. 정광아, 다크라이크가 된다. 괜찮다. 아 이게 아니야? 4 으 으 으 으 으 으 1 으 어 혹시 내 설명에서 본 사람이 있니 내 설명서 본 사람 있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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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구만 자 자 갑시다 남준아 네 여기 네모네모 빈은 무슨 뜻이냐? 뭐야? 근데 하셨어요? 이거 하는 거? 아 다리를 꼽을 거면 다리를 꼽고 제일 꼽을 거면 제일 꼽아라 이거구만 자 야 꼽아 네? 얘 다리 넣을래 안 넣을래? 형 알아서 가세요 형이 리더예요 뭐? 다리를 뭘 넣을래? 얘 다리 넣을래 아님 그냥 없이 그냥 바닥에 둘래? 다리가 뭔데요? 이게 다리 다리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야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바르고 있어 네? 생각보다 빨리 바르고 있어 네 오케이 카메라 조심해 줄게요 아 야 이거 자 완벽하게 해준다 카메라에게 재유 애교 좀 발사해 주세요 네? 재유 애교 좀 발사해 주세요 네? 야 나 나 이제 카메라에 얼굴도 안 나온다 나 이거 조립하러 들어간다 나 이거 조립하러 들어간다 나 이거 조립하러 들어간다 나 이거 조립하러 들어간다 야 이거 안에 코프로 하나 설치해 주세요 어 형 그 얼굴 챙기는 아 얼굴 챙겨야지 얼굴 분량 챙기는 야 형 역시 필수 필수 야 어디 갔냐 내 그거? 눈이? 네 얘인가? 야 너 왜 거기까지 가니?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말없이 해도 되나? 안 돼요 사실 아 중간에 얘는 챙기려다가 안 돼? 어 이거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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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형 문을 그냥 떼버려요 아니 문 열지마 큰일 났다 왜 야 원래 선반을 한 칸만 쓰는 거야 센스가 요즘 요즘 대세야 아 요즘 누가 그걸 어 두칸이랑 한 칸만 쓰잖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걸려 엄마 이거 무시하나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이게 막 따박따박 아이고 니가 안 하네 하하하 인생은 아 아 책상 다 튀긴 돌아서 어 어 천국에 번질뻔 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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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쩡 제이홍옥 따따딴 따라따딴 본인의 모습을 그라테 한 번 더 그라테 이건 진짜 센스다 세트샷 岩 아 예 어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